아 여리 뻗고 저리 빠떠 호이 야 경미야 나 허리를 여기 더 틀어야 되나 어떻게 좀 봐줘 봐 나 좀 야 뭐해 어 좀 봐줘야 어 뭐하는 거야 아니 내가 네일아트를 받았는데 못 지웠어 미쳤나봐 선배님 어떡해 빨리 지워주라 야 어떡해 야 이거 좀 지워봐봐 세게도 발랐다 우기성 빨리 지워야지 아 아 아 옷이잖아 어떻게 해 아 수고하셨어요 선배님 아 수고했어 얘들아 아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완전 수고했어 나 너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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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배님 여기 음료수 좀 드십시오 아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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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내 구부러진 뺄 때리면 안 먹는 거 몰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아 진짜 선배님 여기 예 잠깐만 정경미 손톱 어떻게 해 손 압수 나 네일아트 받았냐? 죄송합니다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마일골이 네일아트 받는 거 봤어? 야 안경 벗어봐 너 써클랜드 있겠니? 죄송합니다 아 가지가지 한다 아주 그냥 야 네가 국민요정 하니까 국민요정 가냐 진짜? 어? 네 요즘 은근히 외모에 신경 쓴다? 야, 우리 때 외모에 신경 좀 썼어 진짜! 야, 우리 때 선배들이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나 세수도 못 했어! 나 5년차 돼서야 당신이 겨드랑이 털 하나 뽑았다! 털 한 가닥! 야, 나이 어린 선배가 떠드니까 기분 나쁘냐? 아, 아닙니다. 얼굴 색이 점점 어두워진다? 선배님, 전화 왔습니다. 야, 똑바로 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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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영민은 지금 공연하는 중! 나도 보고 싶어요! I love you, I love you! 뻥뻥뻥! 야, 구경 났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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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야, 이번에 우리 내 딸 퀴즈 프로그램 나온 거 알지? 팀 이름 짰어? 네! 그러면 내가 선배님 오시기 전에 미리 봐줄게! 아, 정말요? 야, 이런 선배가 어딨냐? 한번 해봐! 일단은요, 저희가 4명이니까 4인 4색! 어떨까요? 야, 짐벌 사품 나온다! 야, 완전 지루해! 제목 자체가 지루해! 딴 거 뭐 없어? 그러면 좀 밝게! 떴다, 그녀들! 이거는... 너 지금 막 생각한 거지? 원래 안 짜는데 그냥 지금 막 떠올라서 짠 거지, 지금! 완전 티나! 정경미! 네? 너 뭐 짠 거 없어? 저는 4시 합쳐 IQ 100이요! 야, 유치한 소당하다! 야, 소당아! 야, 나 손발 보이냐? 오그라드는 거? 야, 왠전 유치해! 야, 너 왜 생각 좀 하고 살아! 어? 머리 포물 달고 다니냐? 어? 야, 니나 짐승이랑 다를 게 뭐야? 야, 그럴 거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아예! 영원히! 그냥 그런데도 살아라! 어쩔 수 없어! 세상에 이 친구! 떼치 떼치! 떼치 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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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했다! 수고했다, 얘들아! 고생이 많다! 나 여기... 의자를... 엉덩이 좀 쳐진 거 같지 않니? 엉덩이 좀 쳐진 거 같은데요? 조금만 올려줘! 이렇게요? 어, 모양 좀 잡아줘 봐! 얘들아, 좀 이쁘게 좀 넣어줘! 네, 죄송합니다! 네, 저기... 여기... 너도... 얘들이 고생이 많다! 네, 아닙니다! 얘들이 고생이 많다! 그래! 고맙다, 그래! 얘들아! 내일 퀴즈쇼! 팀명은 어떻게 해? 아이디 좀 짜봤니? 아, 저... 네... 그래! 영미! 영미 선배니까 영미 것부터 한번 들어볼까? 저요? 응, 그래, 그래, 그래! 아, 선배님 저희가 넷이잖아요! 응! 떴다, 사인, 사색 어때요? 참신하다! 오, 정말요? 그래! 하나 또 있어요! 또 있어! 네, 샷처 아이큐 113! 어! 웃기다! 웃기다! 괜찮다! 저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너희들은 뭐 짜온 거 없니? 그게... 저기... 야, 나 미리미리 짜오라 그랬지? 애들 이렇게 제말로 안 들어간다지! 뭐, 뭐라 그러지 마라! 요즘 애들 뭐 찾아놓은 밥상만 먹을 줄 알지! 뭐 그렇게 우리처럼 그냥 길 쓰고 열심히 하는 애들 없잖아! 얘들이 뭐 나처럼 사랑과 전쟁을 나간다고 두 집 살림을 해봤겠니? 아니면 애기 역할만 하다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봤겠니? 야, 우리들 엄마 뱃속에서 동생들 만날 새것들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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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연기란 건 말이다! 이 자기가 맡은 캐릭터랑 혼연일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자아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보여줘 볼게! 너희들 지킬앤하이드 알지? 네! 한 장만 보여줄게! 와, 영광입니다! 한때 난 모든 걸 가졌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이 손에 피비린날뿐! 지킬! 언제까지 가식을 떨건가! 내가 바로 너라는 걸 인정해! 아니야! 넌 내가 아니야! 어서 날 죽여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 야! 넌 날 죽일 수 없어! 넌 날 절대 죽일 수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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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오라고! 우리 선배님 어떻게 안 나오라고! 우리 선배님! 영기야! 영기야! 영기다, 영미야! 영기야! 너 왜 이러기 싫어! 너 진짜 악마이 저러저러! 그래, 영기야! 내가 고생이 많다! 응, 응! 거기 그럼다! 네! 아니야... 우리 선배님 하나님 사랑했던